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스티입니다 오늘은 이 드래곤 브루트로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거에요 나와있는거 귀 아닌데 아 그 자르는 법을 까먹었다 오래로 만들어 먹어야지 아 그 아 덜 익었나 왜 갑자기 잘 안절래지 새콤해 그리고 새콤해요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지금 우선 드래곤 브루트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잘라서 이거 망고처럼 우선 잘라볼거에요 네 망고처럼 이제 실패과 성공이다 한번 먹어보자 응? 왜 먹었어 선배님 응 응 나 이거 먹을래 이제 그만 자 이거 다 떼고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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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지에다가 아니 이거를 반으로 갈릴게요 갈라주고 갈랐어요 갈랐습니다 이제 갈랐습니다 여기 띄어서 여기다가 했습니다 손은 여기까지 찍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꽂아줄게요 이제 이거 하나 이거 나눠서 이제 성공 드디어 이것만 하면 이거 너무 크다 이거는 너무 커서 잘랐습니다 이제 넣었어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아 드디어 끝났고 이거는 이것도 망고처럼 이것은 이거 먹을게요 한 번 더 만들어줘요 이번엔 제대로 칼로 잘랐어요 한 번 더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드래곤 프로트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드래곤 프로트를 제가 드래곤 프로트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드래곤 프로트를 오빠 안 돼 먹고 남자 완성 일어낙 김업소 금수청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연주 usto 의